방 탈출 카페 가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? 그럼 여기 꼭 단서가 있어요. 아 진짜? 이게 어떻게. 저는 다 열어보면 키 나온다고요? 아 나온다고 이게. 저건 뭐예요 진짜? 이게 뭐야? 아 저기요. 저거 수납장. 벌집이요 벌집. 수납장. 수납장인데. 왜 일부러 저건 뚜껑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? 닫았는데. 시가 열려요. 위에 짐이 있다 보니까. 무게가 늘리니까 열려요. 이쪽은. 이쪽은. 뭐야. 아 이게 이런 게. 아 트로트 하시는. 네. 트로트 옷인데. 이게 보면은 똑같은 옷도 있는데. 디자인 똑같고 색깔이 다 다른 거. 아니면 행사 때 많이. 이런 거 이런 거. 네 그렇죠. 저거. 이게. 흠. 차가운 거. 정말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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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무대 회상? 이번에 티브이 트롯 전국세전 1라운드 때 입었던 옷이에요. 근데 왜 한 벌밖에 없어요? 어디 갔는지 몰라요. 가만히. 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두 벌 있어도 되는데 진짜? 어디 갔어? 뭐야? 어디 갔어? 저긴 솔직히 누가 걸어놓으셨어요? 제가 더 줘요. 뭐야. 누가 걸어놨어요. 하나, 둘, 셋. 상민이다. 상민이다. 이거 오늘 우리 추리하는 프로야. 아니. 범인을 찾아야 돼? 잘 찾아봐. 단서가 있을 수 있어. 단서가 있을 수 있어. 빨리 추리합니다. 야, 내일 출근할 때 뭐 했냐? 야, 제발 좀 좀 왔으면 걸어놔. 넌 왜 안 걸었는데? 나만 걸어? 이거 다 네 거야. 야, 이거는. 야. 이거 누가 해 봐? 네 거. 누구 거 해 봐? 네 거. 이거 누구 거야? 아니, 그러니까 봐봐. 이거 누구 거냐고. 네 거. 이거 누구 거야? 네 거. 응? 누구 거지? 이거 누구 거야? 내 거. 야. 이것도 있어. 이것도 있어. 야.